택핵 정찰브 남들이 뭐라고 하더anız 그러고 싶은데 봉지 말고 이 생각만 하는 겁니다 안국수스 넘어졌어요. 전기 초반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두 명의 assist이 스피드가 충분한 경기 때문에 빨리 따라가서 불면 됩니다. 지금 넘어지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. 다시 임혜우준 자리 잘 잡았어요. 3번째, 6번째 기, 앗쪽 끝머치 기문대요! 빈크 끝머치 기문대입니다! 이뤄까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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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뤄까봐!